지금부터 JWT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암호학 수업에 이전하고 있습니다. 단방향 암호, 양방향 암호와 같은 개념이 익숙하지 않다면 제가 만든 암호학 수업을 먼저 보시고 들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JWT는 JSON Web Token의 약자입니다. 즉, JSON의 형태로 된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다른 장치끼리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서 설계되었어요. 자, JWT가 무엇인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거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지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 여러 정보가 적혀있는 봉투. 둘째, 실제 내용이 담겨있는 편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쓴 글인지 확인시켜주는 서명. 그렇죠? 자, JWT는 이 편지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디지털 도구입니다. 자, JWT에서는 우선 내용을 페이로드라고 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페이로드의 각 부분을 클레임이라고 하는데 클레임은 주장이거든요. 왜 주장이라고 부를까? 그 이유는 이 페이로드의 내용을 받는 쪽에서 고지곳대로 믿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낸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 주장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명이에요. 이 서명만 있으면 이 내용이 누가 보낸 것인지를 확신할 수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자, 그런데 세상에는 이 서명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JWT는 서명 방법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디지털 서명을 했는지를 어딘가 적어야겠죠. 그게 바로 헤더가 있는 이유입니다. ALG는 알고리즘의 약자이고 HS256이란 어떤 방식으로 서명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보를 네트워크로 그냥 보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베이스의 64라는 방식으로 인코딩을 해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걸 마침표로 연결합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텍스트가 바로 JWT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JWT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과정은 대충 그렇다 치고 JWT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서명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자, 오른쪽이 왼쪽에게 언제든지 찾아오면 1달러를 주겠다 라고 계약을 했다고 쳐보자고요. 이 계약을 본인이 했다고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서명이죠. 자, 이제 계약의 내용과 함께 서명을 첨부해서 상대에게 건네주면 나중에 계약서를 봐도 자신이 쓴 내용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디지털 서명도 이것과 똑같아요. 디지털 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밀번호가 있어야 돼요. 시크릿 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이 있어야겠죠. 페이로드예요. 또 서명을 하는 여러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HMAC이라는 것을 쓰겠습니다. HMAC은 서명을 만드는 함수, 서명을 만드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페이로드와 시크릿 키를 HMAC에 입력으로 넣으면 그에 맞는 서명이 생성돼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저도 당연히 모르죠. 자, 이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한 후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잊어버리면 돼요. 자기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지조차도 잃어버리면 됩니다.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신의 시크릿 키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왼쪽이 오른쪽에게 먼 훗날 언젠가 내용을 전달해요. 자, 오른쪽은 그것이 자신이 만든 내용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헤더를 보니까 HMAC으로 만든 서명이라고 하네요. 그럼 HMAC 알고리즘을 가져와야겠죠? 자, 그리고 이 페이로드, 상대방이 준 본문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크릿 키를 HMAC에 입력해요. 그러면 서명이 만들어지겠죠? 이 서명이 왼쪽이 준 서명과 일치한다면 이 페이로드는 오른쪽이 만든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시크릿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오른쪽 뿐이니까요. 이것이 서명의 원리입니다. 이제 JWT의 응용을 살펴볼 준비가 끝났어요. 그 전에 JWT가 어떤 분야에 활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증, 정보 공유, 권한 부여, 단일 로그인, 서버 간의 통신 등등등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케이스는 또 여러분이 JWT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아마도 인증 때문일 겁니다. 쉽게 말해서 로그인에 사용하는 거예요. 인증이 어떻게 JWT가 사용되는지 알아보면서 JWT와 친해져 보자고요. 인증에는 쿠키 기반의 인증과 JWT 기반의 인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있겠지만 전통적인 쿠키 기반의 인증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쿠키 베이스드 세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얘는 이렇게 동작해요. 우선 로그인에 시도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서 그런 회원이 있는지를 확인하겠죠. 있다면 세션 테이블이라는 곳에 어떤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고 abc123이라는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값을 세션 아이디라고 해요. 세션 아이디를 반환하면 웹서버가 쿠키 값으로 그것을 응답합니다. 이 값은 브라우저에 저장되고 다음에 접속할 때마다 서버로 전송돼요. 여기서 세션 방식의 첫 번째 단점이 보이네요. 이때 만약 사용자에 대한 이름과 같은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면 우리 로그인한 사용자는 이름 같은 거 화면에 표시하잖아요. 세션 기반에서는 서버에 조회를 다시 해야 돼요. 왜? 보시다시피 세션 아이디에는 이런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제 이 사용자가 자신이 쓴 글을 수정하고 싶다고 쳐보자고요. 즉 권한이 필요한 작업을 서버에 요청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수정 요청을 서버에 보냅니다. 이때 세션 아이디가 전송돼요. 웹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세션 아이디가 정말 있는지 조회해서 그런 회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시면 정말 있죠. 그런 회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요청한 작업을 처리해주고 이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단점을 찾을 수 있어요. 뭐죠? 서버에 접속할 때마다 세션 테이블을 확인해야 돼요. 또 사용자가 새로운 장치로 접속할 때마다 세션 아이디가 다시 생겨야 되기 때문에 세션 테이블의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데이터베이스가 혹사당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JWT를 이용한 토큰 방식을 살펴봅시다. 로그인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요. 그런 사용자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똑같고 지금부터 달라집니다.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시크릿 키와 페이로드를 서명 알고리즘에 입력을 해서 서명을 만듭니다. 여기서는 HS256이라는 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할 거거든요. 그 정보는 이렇게 헤더에 기록해둡니다. 이제 이 정보들을 조립해요. 우선 알고리즘이 적혀있는 헤더, 페이로드, 그리고 서명을 베이스64로 인코딩합니다. 웹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 정보는 점으로 연결됩니다. 이 텍스트가 바로 JWT인 거예요. 이 값을 브라우저로 전달해요. 기억해 두세요. 이 값은 인증 직후에 서버가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JWT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로그인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표가 됩니다. 아무튼 클라이언트 측은 이 값을 쿠키나 로컬 스토리지와 같은 브라우저의 저장 시스템에 보관합니다. JWT를 베이스64로 디코딩하면 원래의 데이터로 되돌릴 수 있어요. 여기서 JWT의 첫 번째 장점. JWT는 메시지를 담는 수단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 자주 필요한 정보를 페이로드에 담아두기에 좋습니다. 이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서버에 다시 접속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겠죠. 이제 인증을 해봅시다. 이 JWT를 서버로 전송합니다. 웹서버는 우선 JWT를 베이스64로 디코딩해요. 그리고 브라우저가 전달한 헤더와 페이로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밀키로 서명을 해봅니다. 그 서명이 브라우저에서 온 서명과 일치하면 이 사람은, 이 JWT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전에 앱 서버가 로그인해 준 적이 있는 사용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왜요? 헤더와 페이로드를 바탕으로 이런 서명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우주에서 이 비밀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 JWT는 이전 로그인 시점에서 우리 서버가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발급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로써 인증에 성공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처리해 줍니다. 쿠키비관 세션과 아주 큰 차이가 여기 있어요. JWT를 사용하면 로그인할 때 한 번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그 이후 확인 과정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세션 테이블이 필요 없겠죠. JWT 토큰만으로 인증이 끝나니까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서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마무리하기 전에 JWT 토큰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요? JWTIO라는 사이트에 들어오면요. 여러분이 토큰을 만들고 검증할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드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일단 우리의 관심사는 본문이죠. 페이로드이기 때문에 페이로드를 작성하는데 옆에 있는 것들은 그냥 무시하시고 여기 있는 부분만 일단 egoing이라고 이렇게 저는 기록을 했습니다. 본문을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저것을 서명을 해야 되는데 서명 방법을 여기서 선택하면 되는데 HS256으로 서명을 할 거기 때문에 저것을 헤더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헤더를 인코딩하고 여기 적혀있죠? 또 페이로드를 인코딩한 다음에 점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우리의 시크릿키 여기다가 저는 egoingpassword라고 적을 건데요. 이렇게 짜있고 또 이렇게 예측하기 쉬운 비밀번호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육 목적상 이런 걸 썼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동작해요? 여기는 헤더를 베이스64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 있는 페이로드도 베이스64로 만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패스워드로 서명을 하면 만들어진 결과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 텍스트 JWT 토큰을 카피해서 상대방에게 줍니다. 그리고 리로드 할게요. 이 사이트로 다시 돌아와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준 JWT 토큰을 붙여넣기 하면 이 서명을 검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밑에 빨간색으로 뜨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여기에 비밀번호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egoingpassword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비로소 시그니처를 verified했다, 검증했다라는 이 파란색 마크가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동작할까요? 이렇게 동작하겠죠. 여기 있는 이 헤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페이로드 그리고 내가 몰래 다른 사람 몰래 비밀리에 가지고 있는 비밀번호 egoingpassword를 HS256으로 서명을 만든 그 값과 여기 있는 이 JWT 토큰의 이 마지막 파티의 값이 같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JWT 토큰은 우리가 이전에 서명했던 JWT 토큰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